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롤이라는 책입니다. 스가와라 게이지음, 안해온 옹김, 샘앤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뭐뭐 덕분입니다 라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며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반면에 일이 잘 안 풀린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라며 운을 탓합니다. 나는 운이 나빠라는 생각에 빠져 사는 한 운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요 약한 운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에는 일종의 흐름이 있어서 한번 좋은 흐름을 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운의 정체가 에너지라서 그렇습니다. 불만이나 짜증, 분노는 많은 에너지를 유호하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굉장한 에너지의 손실인데요 반대로 매일 밝고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에너지 손실이 없을 뿐더러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듭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운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책은 스스로 좋은 운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밀을 33가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운을 부르는 스위치를 켜라 별자리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믿으시나요?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운이 따르는 날이라고 했는데 빗나간 적도 많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거 뭐 하나도 안 맞잖아 하지 마시고 나는 운이 좋아 오늘은 좋은 공부를 한샘 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이처럼 다소 허황되어 보여도 오늘의 운세를 무조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권유하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게 다쳤던 마음이나 삐딱했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바뀌고 일과 생활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문득 아 요즘 들어 운 좋은 일이 많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행운의 스위치를 켜는 첫걸음입니다. 2. 잘한 게 없어도 나는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한 성과가 없는 날에도 자신을 칭찬해 주면 좋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화장이 더 잘 됐어 오늘은 반찬이 더 맛있게 됐어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 나 너무 잘했어 나를 칭찬해 하고 크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셀프 칭찬 노트를 쓰는 것도 좋은데요. 그 결과 나날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강해지고 강력한 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도 갖추게 됩니다. 3. 오늘은 분명 기분이 좋을 거야. 입 밖에 내뱉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타인의 어떤 이야기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분이 나쁘면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 나는 오늘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다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에는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 상쾌한 기분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4. 진짜 원하는 삶에 집중하라. 하루에 딱 30분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에 적어도 30분 여건이 된다면 1시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바람의 냄새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존재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며 우는 그런 사람을 있는 힘껏 도와줍니다. 5. 시간을 낭비하면 운도 날아간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시간 낭비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그런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시간 개념을 다시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이 없던 일로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의 가치를 제 손으로 깎아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6. 깨끗한 현관이 대운을 부른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치가 아니라 정리정돈이라고 합니다. 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나쁜 기운이 눌러앉아서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옵니다. 요즘 들어서 운이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방이 지저분하지 않은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관은 운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어수선하고 더러우면 모처럼 운이 찾아왔다가도 도망친다고 합니다. 또 물건을 쌓아두면 운은 떠나버립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면 운이 약해진다고 하니까요. 안 입은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이 있다면 미련 없이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거기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인생에도 신진대사가 필요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새로운 길을 불러들이고 그 결과 운도 새로운 기운을 얻어서 더욱 강해집니다. 7. 고난은 대운이 트이는 기회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앞날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가치있게 여기며 유쾌하게 헤쳐나가면 반드시 달콤한 결과가 기다립니다. 8. 금전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한 주택 관련 리서치 회사에서 운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운을 가장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첫 번째로 금전운을 꼽았습니다. 건강운, 직업운이 그 뒤를 따랐는데요. 금전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력으로 얼마든지 금전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9. 어차피 나는 월급쟁이니까 하는 생각을 버려라. 난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무슨 수로 금전운을 키우겠어 라며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수입을 나와는 인연이 없는 숫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숫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금전운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는 월급쟁이니까 라며 처음부터 행운의 뚜껑을 닫아버린다면 그 순간 발전도 멈추고 운의 성장도 멈춥니다. 10. 돈에도 운에도 흐름이 있다. 돈은 웃는 얼굴, 감사의 한마디와 같은 의미,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이는 쪽이 더 큰 돈을 얻습니다. 돈을 원한다면 금전운이 트이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감이 금전운을 끌어당긴다고 하는데요. 삶의 이만한 태도에 따라 금전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으면 타인의 마음도 돈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금전운은 물론 다른 운까지 빛을 잃습니다. 11. 돈과 관련된 민감한 밸런스를 이해하라.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하거나 돈 따위가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라는 말은 모두 틀립니다. 양쪽 모두에 적당히 가까운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올바른 균형 감각으로 돈을 벌면 삶이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운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 불안을 없애기 위해 저축하지 마라. 돈을 묶이면 돈도 사회도 활력을 잃습니다. 돈은 썼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량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면 운도 좋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돈의 힘입니다. 13. 운을 키우는 지혜로운 사치도 필요하다. 운을 키우기 위해서는 꿈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적당한 예금, 적금이 필요합니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인데요. 수중에 돈을 불려서 큰 목적을 실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이는 돈은 어디서나 활발하게 움직이며 개인은 물론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버는 수입을 전부 저축하겠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인생이 팍팍해집니다. 인간은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두뇌 회전도 활력을 잃습니다. 이왕하는 저축이라면 즐거운 목표를 세우고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의 정체는 사회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에게 투자해서 자신감을 되찾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14. 돈은 써야 불어나는 것이다. 돈을 썼을 때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15. 돈을 쓰면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자신의 한계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서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15. 리스크 없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나에게 투자하는 것 운이 트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인데요. 무엇이든 계속 배워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상승지향적인 사람은 자연히 운도 상승합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꽂히면 계속해서 그 분야를 파고들게 되어 인간관계도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운을 강화하는 추진력이 됩니다. 16. 금전운이 줄줄 새는 소비 패턴을 경계하라 금전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쓸데없는 것은 절대 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인데요. 이것이 돈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이며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운은 기쁘고 즐거울 때 가득 충전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7. 돈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10원짜리 동전과 10억 원의 가치는 같습니다. 10억 원에서 10억만 빠져도 10억 원은 아닙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돈이 중요하면 돈이 머무는 지갑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예의인데요. 꼭 비싼 명품 지갑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닿는 선에서 가장 비싼 지갑을 고르면 됩니다. 질 좋은 지갑을 아껴서 오래 사용하겠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돈을 건네는 방법은 금전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센스 있게 다루는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자연히 금전운도 좋아집니다. 18. 온화한 사람에게는 운도 따른다. 운은 애정과 짝꿍이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운는 얼굴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운이 뿌리내려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 사람은 날로 운이 좋아져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한두 단계 성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 쉽게 폭발하는 사람은 불운하다. 분노하되 폭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약해지면 운세도 약해집니다. 지나치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분노를 감추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잘 무시한다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가 치미는 순간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20. 불평과 험담 사이로 운이 줄줄 새어나간다. 험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고 상대에게 질투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없으면서 상대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하는데요. 힘과 기술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험담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 복을 쌓아야 하는데요. 단점을 지적할 때는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21. 인생은 목소리로 결정된다. 목소리는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목소리가 크면 넘치는 에너지가 전해져 듣고만 있어도 기운이 납니다. 반면 작은 소리로 소군되면 열의가 없어 보여서 비즈니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밝고 좋은 목소리는 강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22.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운도 강하다. 일이 힘들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하고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 요령은 빠른 결정 그리고 빠른 실천입니다. 할 일을 앞에 두고 망설이기보다는 담담하게 마음을 먹고 빨리 착수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훨씬 후련합니다. 23. 우는 결국 사람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보물인데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운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관계가 발전하면 거기서 새로운 운이 싹트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24.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추고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쌓여 좋은 운, 좋은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25. 말에는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누구를 만나든 나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은 운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은 습관인데요. 고맙습니다라고 자주 말을 하면 이 신비로운 힘 덕분에 점점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26. 들뜬 기분도 과하면 독이 된다. 사람은 이성적인 생물이자 본질적으로는 감정적인 생물입니다. 머리로는 납득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잘 안 풀린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은 일단 한 방향으로 향하면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 감정은 증폭될수록 운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정도가 지나치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금세 머리와 마음이 진정될 것입니다. 27. 좋은 아침이 진짜 좋은 아침을 만든다. 좋은 아침 이렇게 활기차게 외치면 이런 인사 속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인사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스위치 기능을 합니다. 28. 좋은 기운이 멀리 퍼져나가게 하라. 작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 따뜻해지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만족감은 반드시 운의 힘도 끌어올립니다. 29. 행운의 아이템을 가져라.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새로운 에너지까지 충전되는 애정 아이템을 하나 갖는 것도 좋습니다. 금세 기운을 되찾을 만큼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실로 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 강렬한 애정이 힘을 발산하기 때문인데요.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뿐더러 운에 가까워집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은 기운과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30.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운을 쌓아야 한다.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운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운도 따릅니다. 운을 내 편으로 만들고 운을 좋아지게 하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 잘하기, 쓰레기 줍기, 청소하기, 예의 바르게 대하기,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독서하기 이런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30. 사실 당신은 원래부터 운 좋은 사람이었다. 반드시 자신에게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믿으면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지금 운이 좋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좋은 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에 따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32. 불행했던 과거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나쁜 기억이 더 오래가는 법인데요. 아무리 힘든 과거라도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나는 과거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 과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과거를 긍정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 과거는 행운의 원천이 됩니다. 과거에 감사하는 순간부터 운은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33. 행운 가속도 법칙을 기억하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도 순식간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행운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인데요. 그 마음가짐에 따라 앞날의 운세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것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 결과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더욱더 운이 좋아집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나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운은 생각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난 역시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아, 운이 좋아 같은 말에는 말만으로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점점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 다행이다 하고 선수 치는 것도 운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필살기가 됩니다. 또한 감사는 운을 좋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감정인데요. 감사하는 순간부터 운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운 좋은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